프로배구 삼성화재 훈련장은 육상대회를 방불케 합니다. 명가 재건을 위해 친정팀 지휘봉을 잡은 갈색폭격기 신진식 감독의 지역훈련 함께 보시죠. 삼성화재 훈련장입니다. 휘슬 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전력으로 지주한 뒤 지쳐 쓰러지고 거친 숨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웁니다. 역대 최다 우승을 차지한 명무팀 삼성화재는 지난 시즌 사상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해 자존심을 구겼는데요. 과거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갈색폭격기 신진식 친인감독의 지역훈련으로 새 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요. 100%를 쓰지 않으면 체력운동이 안 되거든요. 삼성화재 왕조를 함께 구축했던 동료 김세진, 최태웅, 김상욱 감독과의 질학 대결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. 삼성화재 출신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고요. 똑같은 다 상대팀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많이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. 승간독음 전설의 스타에서 이 개는 새내기 사령탑으로 힘찬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잠시만요.